안녕하세요. 2024 수능 생명과학 연간 커리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수능 생명과학 레이스를 여러분과 함께 할 콕스 한중철 선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서 연간 커리큘럼 소개와 학년별 커리 가이드를 진행할 거고요. 제가 사종을 많이 달지 않고 각 강자별로 디테일한 부분들은 강자별 OT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철 생명과학 연간 커리큘럼은 성격 크게 두 가지로 준비해봤어요. 상반기 때는 배우는 것 그리고 하반기 때는 배운 것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1등급 만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과탐 강사분들이 그러한 구성으로 짰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커리큘럼 영상을 보고 누구를 선택할까 어떤 컨텐츠를 선택할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추천을 드리자면 강의는 한 강사의 것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컨텐츠는 다양한 강사 것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시라. 한 강사의 컨텐츠만으로는 만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추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강의 스타일을 말씀드리자면 좀 경직된 스타일보다는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에요. 편한 분위기에서 형동생 또는 오빠동생? 이건 너무 과했나? 그런 편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하는 걸 좋아하고 좀 밝은 분위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수업하다가 좀 말을 제가 건넸는데 현장 강의에서도 좀 어두움의 기운이 있는 수업생들 보면 살짝 무서워요. 저는 어쨌든 그런 스타일의 강의를 한다는 걸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정척 커리큘럼은 실제 상반기 때는 배우는 과정, 하반기 때는 훈련하는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능 생명과 같은 탐구 과목은 마지막 교시에 봐요. 생각해 보세요. 한 과목만 갖고 시험을 봐도 상당히 스테스인데 수능 날 국수형의 모든 상처라고 마지막 교수의 수능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 탐구를, 과학 탐구를. 그러면 정신적으로 최저로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고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히 훈련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문제로도 더 맞춰야지! 가 아니라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게 과탐 시험 시간에 수험생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도 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 과학 탐구 한 과목이 국수형에 비해서 배우는 양은 엄청나게 적어요, 사실은. 그러지만 국수형 못지않게 꾸준히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한 과목의 시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수문항을 30분 안에 풀어야 한다. 그것도 단순함기 파트가 아니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퍼즐 맞추고 해야 되는 고난도 킬로 문항이 생명과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분 안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을 운영하는 능력, 즉 그것은 훈련으로밖에 습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명과학을 포함하여 모든 과학 탐구 과목들은 배움과 더불어서 시험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커리큘럼에서 수능기초, 개념, 기출분석, 신뢰관성, 매일매일학습, 복습 프로그램, 문제풀이, 파이널이 있다면 여기에는 색깔로 표시된 잠시의 말씀드릴 메인 커리는 배우는 커리예요. 그 이후에 말씀드릴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커리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훈련하는 커리입니다. 먼저 배우는 커리, 메인 커리를 말씀드릴게요. 학습자에 따라서, 이거는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처음 합니다.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또는 대학생활을 하다가 몇 년 만에 생명과학을 공부합니다. 과거에 공부해본 적이 있지만 현지의 트렌드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기초탄탄이라고 하는 입문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지도가 필요하죠.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입문만 강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고 어렵고 쉬운 것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죠. 큰 숲을 보게끔 수능 생명과학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전단원에 걸쳐서 한 강당 강의 시간에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강의 리스트를 보시면 이미 완강된 강좌이기 때문에 총 18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에는 부록 강의가 있는데 부록 강의가 필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차후에 풀어보는 문제. 그리고 나서 가장 일련의 중요한 것. 바로 철두철미 개념 완성반 강좌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한종철 선생은 유전 강의를 좀 한다. 유전 강의를 잘하는 편이다. 유전 문제 풀이 방법을 잘 알려주는 편이다. 그래서 유전 강의는 들으면 도움이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유전만 갖고 1등급 만점 좋은 등급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모든 강사분들이 킬러다는 유전 강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 포함해서. 근데 이 유전뿐만 아니라 비유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비유전은 보통 쉽다고 하는 비킬러 문항들이 많이 포함되는데 비킬러 문항에서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시험 문제를 풀어내줘야 그 나머지 시간이 적절하게 확보가 되면서 킬러인 유전 학습을 한 걸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란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저는 매년 그렇지만 개념 완성반 강좌의 구성과 교제를 매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요. 그 업그레이드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수험생들의 피드백. 이 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점을 강화시켜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최근 6.9 수능의 출제 트렌드. 이 두 가지를 반영해서 올해도 전철을 개편했습니다. 작년에 철철 개념 완성반에 단점을 지적해 준 부분이 있어요. 가독성이 떨어진다. 킬로로직 도움되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자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올해 2024 한종철의 철두철미 개념 완성을 수강하신다면 개념 교제나 강의 구성 또 어렵다고 하는 소재를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친절한 강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년 커리 중에 가장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강자는 철두철미 개념 완성반입니다. 이 철두철미 개념 완성반은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냐면 스텝 1 이론 스텝 2 킬로로직 스텝 3 대표 기출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이론뿐만 아니라 대표 기출분석 뿐만 아니라 킬로로직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출분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형 문항을 풀어낼 때 필요한 막전위 근육 유전에서의 모든 스킬과 논리적 생각을 집대성에서 정리한 겁니다. 근데 왜 어렵냐 아직까지는 소음생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강사가 알려주는 이 스킬과 논리의 생각이 왜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교제의 구성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하고 충분한 예제를 수록했습니다. 이론 파트뿐만 아니라 킬로로직에서도 충분히 수록을 했어요. 과하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가장 큰 자기만성은 뭐였냐 재작년엔 학생들이 가독수족 해제가 간결하게 표시하니까 글이 별로 없어서 읽을 게 없다라는 거야 저는 이제 스스로 정리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글을 많이 넣었더니 줄글이 또 너무 많다고 또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어떤 선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론 킬로로직 가독성 좋게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한 양에서 충분하게 예제를 준비했고 그걸 통해서 진검다리 삶아 대표기술 분석을 해드리는 걸로 특히 올해의 킬로로직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 아 정말 한종철 강사가 저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제가 정말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올해의 개념완성 생명과 강자는 철두철미 개념완성을 선택해 주십시오 아 저 킬도님 웃지 마요 진짜 자신 있다니까 저 준비 많이 했어요 12월에 개강합니다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이라는 것은 3월에 개강하는데 이거는 철두철미 개념완성을 1회 이상 수강하였거나 또는 타강사의 개념을 수강했는데 다시 한번 한종철 강사를 갈아탈 때 개념 복습 간단히 좀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럴 때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교재는 철두철미 개념완성 교재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킬로 분석하는 자료 분석의 기술 문제풀이 강의로는 꽤 유명한 교재와 강자라고 합니다 솜생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고요 스킬과 논리에 체하라는 부제가 있는데 3월에 개강하고요 핵심 주제 막전이 근육 유전에 유형 정리를 하면서 철철 개념에서 안내했었던 킬로로직 스킬과 논리의 생각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해 봐야 돼 도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도구를 꾸준히 계속 내가 써봐야 손에 익히고 그리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도구를 건너줬다 하더라도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사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것이 결국은 강사가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 학습을 위한 완성도 있는 문제풀이를 강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문제풀이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안내하는데 첫 번째 강사들이 보통 제시하는 해설강에서의 완성도 있는 풀이 솜생이 들을 때 비현실적이다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시험장에서 저걸 학생이 어떻게 구현해? 이렇게 느끼는 풀이 두 번째는 시험장에서 미완성의 풀이지만 빨리 빨리 답을 찾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직관적인 풀이 이 두 가지 풀이 중에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완성도 있는 풀이만을 고집하면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못 풀 것이고 직관적 풀이만을 고집하고 그것만 연습한다면 정확도가 들쑥날쑥할 것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풀을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완성도 있는 풀이는 학습을 위한 풀이인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한 풀이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현실성 있게 미완성의 풀이로도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풀이 방식을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직관적 풀이 앞서서 완성도 있는 풀이를 할 수 있어야 직관적 풀이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때 잡은 길을 통해서 킬러 학습을 위한 완성도 있는 문제 풀이 훈련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 기존에 풀었던 방식을 참고하고 또 시너지를 내서 더 나은 풀이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킬러 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끔 그러면 하반기 때는 그걸 토대로 해서 직관적 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 강자인 로직앤제 논리의 완성, 치료를 개강하는 실전 문제 풀이 강자입니다 실전 문제 풀이는 앞서 얘기했던 거 상반기 때 우리가 잡은 길을 통해서 또는 킬러 로직을 통해서 습득했던 완성되는 문풀의 방식을 통해 좀 더 간단하게 미완성의 풀이로도 어떻게 하면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을까 맞출 가능성 높이는 거죠 그러한 것을 함께 훈련합니다 더불어 4반기 때이기 때문에 낯선 자료 신령에 대한 대비 즉 EBS 수특수환이나 또는 6월 평가원까지를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9월 평가원 파이널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원에 개강하는 파이널 강자입니다 최종점검 파이널 올 한해 마무리입니다 말 그대로 최종점검이기 때문에 올해 신상기출, 올해 EBS 핵심 문항에서 중요하게 달아야 될 요소들을 다시 한번 중요 주제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는 과정에 사용되는 메인커리들을 소개했고요 이제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1등급 만점오페로 이러한 메인커리를 통해서 배웠던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스스로 달려가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형 커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통해서 훈련하는 커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전체 커리인데 이 중에서 흰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MDGC 기출 분석 RGBB 킬러, 만점 시퀀스 킬러, 그리고 철두철미 실전모의고사 시즌 1, 2, 3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MDGC 모든 기출이라고 하는 교재와 강자는 12월에 개강을 합니다 모든 기출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최근 10개년 현행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항 수록을 했고요 전달원입니다 교육청 평가 모의고사 수능 기출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권이 문제집이고 1권은 해설집이에요 볼륨 1은 비유전편, 볼륨 2는 유전편 작년에 수험생들이 책이 너무 사이즈가 큽니다 책꽂이 안 들어가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책 규격을 맞춰달라고 해서 올해 새로운 구성으로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가록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종철의 MDGC 기출 문제집을 구입하면 시중의 기출 문제집 사지 않아도 되나요? 네, 사지 않아도 됩니다 시중 기출 문제집보다 훨씬 풍부한 자료와 문제가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강사의 기출 문제집이 시중 기출 문제집보다 좋다고 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어 그것은 바로 강사의 풀이 특히 3단원, 4단원의 막전이 근육 유전 파트는 그 강사의 스킬과 논리로서 설명이 되어진 해설집을 보면 훨씬 배운 것을 떠올리면서 학습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해설집대로 문제를 풀으라는 게 아니거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떠올려줘야 돼 그러려면 강사의 기출 문제집이 도움이 매우 많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2월에 개강하는 MDGC 핵심 기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핵심 기출은 MDGC 모든 기출 또는 과거의 기출을 1회, 2회 이상 공부를 해서 기출을 모두 볼 필요는 없어 나는 어느 정도 실력자고 기출을 어느 정도는 알아 이런 분이 올해 새로 다시 수능을 준비할 때 안 풀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한 수험생들이 핵심 기출만을 정리한 즉 3, 4단원의 중요한 핵심 기출만을 선별해서 정리한 핵심 기출 문제집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중간에 합류해서 기출은 풀긴 해야 되는데 모두 풀기는 불가능해 근데 MDC 모든 기출을 풀기에는 모두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는 기출을 모두 풀어볼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이 MDC 핵심 기출 문제집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RGB 비킬로 모의고사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대박이 났어요 왜 대박이 나냐 처음에는 욕을 많이 쳐먹었어요 아니 비킬로 모의고사 라면서 이거는 막전이 근육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6평, 9평 수능을 거치고 났더니 그 비판, 욕을 쳐먹었던 게 칭찬으로 돌아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수능이 근육 쪽이 이렇게 어렵게 체감 난이도 높게 나올지 강사들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대비를 해드리는 거죠 사실 이 수능 기시판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강사가 주인공이 될 수 없어 강사는 계속 욕을 쳐먹더라도 계속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야 강의 내용이든 컨텐츠든 그런 측면에서 이 비킬로 모의고사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장에서 1등급 만점을 막혀서 가장 중요한 거는 킬러가 아니라 비킬러다 우선순위장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킬러에서 쓸 수 없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비킬러 문항들을 훈련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꽤 많은 수험생들이 이론 복습만으로 비킬러 문항들을 훈련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엔 그게 안 먹힙니다 비킬러 문항도 문제 길이가 길어지고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론 복습만 갖고는 안 되고 플러스 문제 풀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시간 내 풀 수 있고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RGB는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쌤, 작년에 제가 RGB를 다 풀었는데요 올해 RGB를 문제가 좀 많이 중복되나요? 작년 거 재활용되는 게 많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90% 이상 새로운 문제로 구성됩니다 제가 100%라고 단정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문제 구성상 여러분들 볼 때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90% 이상 새로운 문화로 구성돼서 그리고 또 작년에 일부 구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 대폭 보완해서 제가 올해 강조하는 컨텐츠와 교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2024 철투철미 개념 성반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더불어서 RGB 비킬러 모의고사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엄청 도움 많이 됐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자신 있습니다 한 회가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집이에요 비유전 14개, 유전 쉬운 거 2개 그리고 시즌 1이 작년에는 30회 근데 올해는 2회 늘어 32회 시즌 2도 마찬가지고요 총 64회입니다 그래서 7월에서 8개월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스스로 수능 1등급 만점을 달려가는데 필수가 되는 매우 중요한 빅킬러 컨텐츠입니다 실전 감각을 위해 만점 시퀀스와 격일 훈련하기 좋는데 추천 사항은 만약에 개강하는 1월부터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일주일에 2개씩 풀어보세요 더불어서 만점 시퀀스는 1월 내지 2월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만점 시퀀스와 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점 시퀀스도 일주일에 2회씩 그럼 일주일에 4개를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씩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빅킬러 모의고사 이거 꼭 활용해보시고 바랍니다 엄청 엄청 도움봐야 돼요 특히 기본 점수를 안정적으로 다지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만점 시퀀스는 한 회 킬러 유전문항 4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포분열 1문제 사람의 유전 2문제 그리고 돌연변이 1문제 간혹 이런 얘기예요 저는 돌연변이 버릴 거예요 가게도 버릴 거예요 다인자 버릴 거예요 이게 보통 9월 평가원에 증하면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 끝나거나 또는 수능 직전에 이런 얘기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종철쌤 얘기를 들을 걸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1등급, 2등급을 안정적으로 맡고 싶은 분들은 빅킬러 모의고사 RG뿐만 아니라 킬러 모의고사 만점 시퀀스 우리가 보통 줄여서 만시라고 하거든 만시도 해라 우리가 킬러를 학습하는 목적은 이걸 학습하면 반드시 맞출 수 있다가 아니라 맞출 가능성을 높이자라는 거지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이겨? 평가나 트렌드를 잘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지 제가 주장하는 것 킬러 문항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거든요 강사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솜생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킬러 문항을 건들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해놓고 수능장에 가자라는 거지 그러면 맞출 가능성이 확 높아지거든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근데 맨 처음에 그걸 안 믿어 그런데 수능쯤 되면 할 걸 그랬어요 이런 아쉬움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킬러 문항을 정복하려고 하지 맙시다 킬러 문항은 꾸준히 하는 거야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맙시다 완벽하게 안 된다고 해서 버리지 맙시다 건들 수 있으면 시작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수험생은 최선을 다하고 멋진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RGB에 마찬가지로 시즌 1,2 30에 30에 64에고요 킬러다는 4단은 유전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실전 감각을 위해 RGB와 병행해서 하시면 시너지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실제 수능 시험지처럼 한회의 20문항 전문항 모의고사 보통 봉투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죠 그게 바로 철투철미 실전 모의고사 시즌 1,2,3가 있습니다 시즌 1,6회, 시즌 2,20회 시즌 2,10회, 시즌 3도 10회 총 26회입니다 한종철 철투철미 실전 모의고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현실성이 있다 너무 과하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또 복습으로 정리하기에 도움이 되는 리뷰, 정리집이 들어있다 시험지로 여러분들이 푸는 걸 연습한 거잖아요 연습한 걸 복습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런 시간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럴 때 테마별로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리한 정리 문제집이 한 권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맨 처음부터 상반기 1월부터 2월부터 3월부터 전문항 실전모의고사를 훈련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일단 상반기 때는 B킬러, RGB, 킬러, 만시로 나눠서 훈련을 하다가 이제 6평이 근접하여 4월이나 5월쯤에는 여러분들이 전문학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지 실전 연습을 한다는 거는 모의고사 풀어본다는 거는 그 두 가지라고 나는 생각이야 목적이 첫 번째는 문제 푸는 속도감을 익히는 거야 내가 30분 안에 20문제를 다 풀어보려면 또는 목적이 18문제를 다 풀어보려면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감으로 문제를 풀면 될까 이걸 익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시험을 운영하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지 30분의 수 문제를 빨리 풀어보려고 하는 걸 실력을 늘리게 한 불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일찍 실전모의고사, 봉투모의고사를 과탐해서는 활용하실 필요는 없다 특히 그건 N생들한테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가 컨텐츠입니다 이 부가 컨텐츠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두 가지인데요 덕호, 핵심 정리집 우리가 보통 20문항에서 B킬로 16개, 킬로 4개라고 하는데 그 B킬로 16개 중에서도 중킬로 2개와 진짜 암경기본문항 14개가 있거든 그 암경기본문항 14개는 까먹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 개념 수를 들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정량을 들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출제 경향에 맞게끔 암경기본문항 유형정리집을 만들어 준비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기출과 EBS 수능 필수 개념을 압축 정리하면서 좀 더 시험에 나오는 표현으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그런 선지 모음이나 자료 모음을 보기 편하게 정리한 거 이것도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철투철미의 개념 완성에 필기노트가 있는데 필기노트가 개념서와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개념을 촬영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새롭게 교재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작년 필기노트를 올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2월부터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철투철미 개념 완성을 12월, 1월 촬영이 계속 2월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진행되는 것과 발맞춰서 필기노트가 매주 연구실에서 제작이 됩니다 그 제작된 것을 가지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3월 중에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 필기노트는 이론편과 킬로로직편 킬로로직이 꽤 양이 방대하기 때문인 거죠 단순히 이런 거야? 라고 간단히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디테일하게 스킬과 논리에 대한 것을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두 책으로 나와요 이론편 한 권과 킬로로직편 한 권 총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년별 커리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인 커리를 소개한 것을 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학년별 커리를 들어보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 강사가 추천하는 게 저런 방식이니까 뭐 저걸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볼까? 또는 나의 처한 상황이 저거는 그대로 소화하기 쉽지 않으니까 맥락상 이렇게 한번 모디파이를 해봐야 되겠네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 드린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일단 제일 먼저 고1, 고2 생명과 내신 대비를 하시는 우리 내신 대비 수험생들은 1년 동안 총 3개의 강좌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책도 3권을 필수로 구입하시고 거기에 국악 컨텐츠에 필요한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학,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방학 때 미리 선행으로 개념 강의를 듣고 싶어 라고 하면 완자 생명과학을 추천드립니다 말 그대로 내신을 대비로 드는 분들은 수험생들의 경우에 초급이 많아 처음 생명과학을 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완자 생명과학에 새롭게 촬영이 되거든요 책임학께서 방학 특강용으로 1회도 추천드립니다 완자 그리고 이어서 학기 중에 좀 더 실전적으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좀 어려운 문제도 풀고 대비학에서 학기 중에 다시 한번 실전적인 개념을 듣고 스킬과 논리, 프리법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2024 철주첨의 개념 완성반 강의를 들어주시면 돼요 거기에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스킬과 논리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실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을 좀 어렵게 낸 학교의 경우에는 고3 기출, 고2 기출뿐만 아니라 고3 기출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2024 MDC 모든 기출 문제집을 구입하셔서 기출 문제는 다 들으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제만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인덱스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 강의는 방학 특강용으로 개념 강의를 듣는 완자 생명과 학기 중에 실전 이론과 그리고 스킬과 논리,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프리법을 배우기 위한 실전형 2024 철주체 개념 그리고 MDC 모든 기출 문제집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부가 컨텐츠로 2024 더 코 핵심 정리집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노트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건 잘 판단해 주시고요 예비 고3,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분이죠 현재 고2고 예비 고3, 근데 나는 노베이스야 그럼 전체 메인 커리에서 기초탄탄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초탄탄, 철철 개념, 자분기, 로직앤, 최종점검 거기에 훈련용 컨텐츠는 MDC 모든 기출 RGB만 시 시즌 1, 그리고 철철 시즌 1, 6평 대비 RGB만 시 시즌 2, 철철 시즌 2, 9평 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때 철철 시즌 3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비 고3 현재 고2인데 완전히 노베이스는 아니야 중급 나는 또는 실력자야 또는 N수생인데 작수 3등급 이하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철 개념 개념 완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DC 모든 기출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N수생 중에 작수 1등급 또는 고3 중에서도 아 나는 기본을 완벽히 다 뗐어 난 진짜 진짜 실적자야 그러면은 작년 수능시험 그러니까 이번 2023학년도 수능시험지를 갖고 30분은 테스트를 해봐요 그럼 이 기준에 만족하면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작수 1, 2등급 N수생 분들은 이론을 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선 봐요 그래서 속존 스쿨 스피드의 개념으로 이론을 매우 빠르게 간략하게 한번 까먹은 것만 리메인다는 정도로 대신에 철철 개념 2024입니다 2024 철철 개념 완성반의 킬로로 지금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가 아니라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스킬과 논리 정리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안 풀어볼 수는 없으니까 핵심 기출문제집을 사용하세요 MDC 핵심 기출문제집 EU 커리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준비한 2024 한종철 생명과학 커리큘러로는 소개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줘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노력, 질적인 측면, 양적의 측면 다 중요하죠 그리고 꾸준함, 당연한 겁니다 더불어 긍정적인 태도, 우리는 멘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 기반에 뭐가 뒷받침을 내줘야 되냐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 수능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달려가셔야 돼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학습은 금방 무너집니다 체력관리 꼭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반복하고 반복하면 된다 이 생각을 잊지 마시고 이제 2023, 2024 수능 3명과 1등은 만점을 향해 저와 함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それでは, 화이팅! 시치의 일어나요? 걍는 1,300km